안녕하세요 곰피디입니다 현지시간 6시 22분 지금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드코어 여행자죠 주헌이형 오늘 귀국하는 날이라 그래서 오늘 데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헌이형이랑 톡을 나눈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가 데려가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약간 뉘앙스는 보였는데 분명히 아침 7시 반에 도착한다고 조조 보고 온다고 뭐 오지 말라고 얘기는 했는데 분명히 시간을 물어볼 때 7시 반 조조영어 한편 보고 라고 하는 걸 보면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인데 이게 좀 일찍 도착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지금 6시 36분이고 도착이 7시 33분으로 나오는데 약간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좀 놀래켜줄 생각입니다 지금 7시간 땅맞게 도착했는데요 지금 몇 번 게이트에서 내리지도 모르고 해서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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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에서 오는게 중요해네 재부 깅겅아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커피가 너무 땡기는 관계로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카라티 항미모 아메리카노 비디오 마스터에요 감사합니다 방금 카톡이 왔는데 도착해서 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늦잠 자서 못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거짓말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나오는거에요 나오는거에요? 어떤거에요? 지금 서프라이즈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안쪽은 안나오는데요 원래는 이 문장을 찍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도 안쪽 안나오게 옆으로 찍은거에요 자체를 찍으면 안되서 알겠어요 근데 왜 저희가 위낙볼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무얼무얼의 이낙왕자 김철현씨의 귀국현장에 와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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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켜 놨으니깐 귀국보고 왔어요 필리핀 모알보알에서 살아 돌아온 생선 김주원 필리핀 모알보알에서 살아 돌아온 생선 필리핀 모알보알에서 고마가자 여행 시즌3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푸완킴입니다 먼저 한국의 선선한 공기를 맡으니 너무 반갑고 좋구요 약 8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한 일주일 열흘 열흘 세 번 짐 갈러 경류를 했는데 진짜 좀 이번에는 정말 돌아오는 느낌으로 경류관인 한국으로 잠시 돌아온 느낌으로 이번에 귀국했는데 많은 앞으로 뭘 또 꾸미고 만들어 나갈지 기대되고 또 많은 문이 열려있고 이게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멋지게 한결이와 같이 많은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침부터 엄청 깜짝 서플라이즈로 안 온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와줬는데 정말 고맙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가면서 국밥에 한 그릇 하면서 남들 출근할 시간에 조조영화를 한번 보면서 하루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고맙다 네 잘라 하세요 시고 woman 네 잘라 하세요 에 치아 아 돌아왔습니다 자 주원 양을 제가 잘 보셔야 주 되기 드리고 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요 블로그 처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